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짝! 오늘 먹을 건 이거에요. 이거는 탈도에서 나온 쫄비빔면 이렇게 두 봉지 강렬한 매운맛이래요. 가장 매운 비빔면 맛으로 쓸 것 같아서 이마트 갔다가 집어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훈제 오리국이 그리고 여기 머스터 소스랑 쌈무 있구요. 여기는 김치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 이건 훈제계란이에요. 맛있겠다. 엿 맛있어요. 요기고기랑 요기고기랑 찰져요 맛있다 흰자기랑 되게 쫄깃쫄깃해요 오리고기랑 쌈을 요렇게 아 좋아 너무 맛있다 아 이즈와 진짜 좋다 오리 고기랑 쌈무 음 맛있다 맛있어 안개입혀 이렇게 오 좋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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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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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나 만주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오리고기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맛있어요 맛있어 음 오이 시원하다 음 음 맛있다 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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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음 뭐가 이제 흐트러졌는지 아니면 제가 먹는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보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계속 제가 카메라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자 그럼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벚꽃 구경도 많이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가볼게요 안녕 오주 사랑해요